한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멤버마다 다른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제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도 하고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준이 형도 생각이 났고 이런 약간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저 살이 포동포동해진 것 같아요 안녕 개인으로 찍으니까 참 편하네요 근데 많은 스타크들이 고생하셔서 원투로 빌고요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왔어 소위 붙이고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쳐볼 적이 없어요 지윤님 아 고개로 춘단 오 이런 연구실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? 네 거울이 존재하는 나의 춤을 못 맞춰ína 못 먹는다. 사실 덜 없어서 노래가 음악만 있으면 음악이 있는 한 나의 거울은 못 먹는다. 나의 춤은 못 먹는다. 나의 거울은 못 먹는다. 고성현이 지금 나의 춤에 선망의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부딪힘이 여러 분이 기절을 하세요. 저도 상처가 생기는데 제 상처에 놀래서 제가 화장실로 재피탑 보러 가는 거거든요. 잘 지켜봐주세요. 남자 덕진의 역할. 편안하십니까? 아 여기는 용산 어느 곳에 위치한 회병원입니다. 네. 예전 컨셉에 이어지게. 이어지지만 뭔가 좀 더 새로운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사랑 이야기죠. 네. 둘 다ept해. 2명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. 집중과 멸동 제작 중 1명의 정신은 2명의 정신이네. 1명의 정신은 3명의 정신이 도전합니다. 3명의 정신은 3명의 정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